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위와 같습니다. 소개되는 제품에 대한 정보와 링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엔 판매량이 많고 코드 할인 적용이 큰 상품 위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중복된 소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행사 기간의 영상에서는 처음 소개하거나 신제품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입 시엔 꼭 스토어 쿠폰, 판매자 쿠폰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코드 적용 유무에 따른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품, 아이패드 액세서리는 정말 다양하게 출시를 하는데요. 아이패드용으로 출시했지만 다양한 태블릿과 스마트폰 사용도 가능합니다. 앵커 5일 접이식 스탠드 겸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아이패드나 태블릿을 거치할 수 있는 본연의 기능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과 HDMI 2.0, USB-C PD 100W, USB-A 2개, 3.5mm 이어폰 이렇게 본체에 탑재를 하고 있어 부족한 포트 구성 가능합니다. 태블릿의 경우 확장 슬롯의 한계점이 뚜렷하기 때문에요. 이처럼 거치 기능과 확장 포트를 활용해 더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요즘 태블릿이 노트북만큼의 뛰어난 활용성을 보여주기 때문에요. 일부러 노트북보다 태블릿을 주로 이용하는 분들 많은데요. 부족한 확장 포트를 거치대와 함께 편리하게 제공하는 제품 활용해보세요. 두 번째 상품, 카메라 액세서리 전문 브랜드인 울란지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처음 봤을 땐 어느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구독자 표시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봤었습니다. 여러가지 메시지를 띄워 알림창, 상태창으로 쓰기 딱 좋은 형태고요. 스마트 픽셀 디스플레이로 구독자 및 팔로워 표시를 제공하고요. 리얼타임 시간 및 원하는 포모드로 타임도 지원합니다. 스탑워치, 스코어보드, 날씨 등 여러가지 정보 제공합니다. 또한 게임할 때 스코어보드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내장 배터리로 무선으로 5시간 가량 사용 가능하고요. 비슷한 픽셀 디스플레이에 비해 큰 화면으로 인한 활용성 좋습니다. 아마도 구독자 실시간 반영 기능은 이 제품이 유일하지 싶네요. 세 번째 상품, 저렴한 스마트폰 3축 짐벌입니다. 흔들림을 완벽하게 잡기 위해선 3축 짐벌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짐벌 기능을 떠나 손잡이는 삼각대로도 이용 가능하고요. 셀카봉처럼 길이 조절이 가능해 활용성 다양합니다. 먼 거리에 사물 또는 인물 촬영할 때 거리가 멀다면요. 셀카봉처럼 길게 빼서 거리를 줄여 촬영도 가능합니다. 360도 회전 가능해 다양한 각도와 구도 촬영 도와줍니다. 또한 전면엔 LED 플래시를 채용하고 있어 어두운 공간에서 활용 좋습니다. 조명이 약한 곳에서 인물을 촬영하거나 사물 촬영할 때 써보세요. LED 플래시가 닿는 부분까지는 확실히 조명 효과 얻을 수 있습니다. 3축 짐벌로 흔들림 없는 촬영과 함께 조작성도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동 포커스 힐과 줌 버튼으로 직관적인 조작 가능합니다. 네 번째 상품. 소개하는 제품은 이미 유명한 텔레스코픽 하이베어 3C 카피 제품입니다. 텔레스코픽 조명이 확실히 비싸고 좋긴 하지만요. 비슷한 디자인과 기능 갖춘 카피 제품들도 충분히 쓸만합니다. 캠핑용 아웃도어용 텔레스코픽 조명으로 활용성 좋은 제품입니다. 자체 삼각대뿐만 아니라 IPX5 등급의 램프 본체를 갖추고 있고요. 램프 헤드는 IPU고 방수 지원 및 밝기와 색온도 지원합니다. SOS 모드로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조명 모드와 색온도 조절 가능합니다. 콤팩트하고 격량된 제품이지만 상당한 밝기로 활용성 좋고요. 180도 회전 램프 헤드와 자석 기능으로 간편하게 부착해서도 사용할 수 있네요. 10,000mAh 18650 리튬 배터리 탑재해 보조 배터리로 사용 가능합니다. 최대 450루멘으로 야외에서 다양하게 쓰임 좋은 제품입니다. 다섯 번째 상품, 5달러 코드 적용하면 38달러 대에 구매 가능합니다. 근래 가장 저렴한 금액에 구입할 수 있는 10.26인치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OBD픽 T20 제품으로 전방 블랙박스 없는 모델로서요. 무선 카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정말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실판매와 인기 많은 모델입니다. 환율 영향과 행사 덕분에 대부분 가격들이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요. 비슷한 제품들 가격대를 고려했을 때 꽤나 괜찮은 금액 보여줍니다. 동일한 디자인이라고 해도 펌웨어는 업체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요. 될 수 있으면 OBD픽이나 이미지본 제품 구입을 추천하는데요. 그만큼 사후 관리를 해주는 업체 제품이 오래 사용하기 좋습니다. T20 모델은 K2 모델에서 전방 4K 블랙박스만 빠진 모델로서요. 할인 코드 적용 시 역대급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상품, OBD픽 11.3인치 K2 프로 제품입니다. 앞서 소개한 10.26인치 후속작으로 새롭게 출시한 모델입니다. 자체 할인 통해 가격 괜찮은 수준에 내려왔고, 코드 적용 화면은 50달러 중반에 구입 가능해 가격 메리트 확실히 있습니다. 11.3인치 모델로 전작에 비해 1인치 더 커진 화면 보여주고요. 전방 4K 블랙박스 지원 및 새로운 신규 UI 적용했고요. 무선 카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미라캐스트 지원합니다. BT 오디오 동일하게 지원해 차량과 연결 좋습니다. 좀 더 고급스러운 메인 UI가 눈에 들어옵니다. 11.3인치로 대시보드형 제품 중 가장 큰 사이즈 제품으로서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신제품으로 10.26인치 가격에 11.3인치 만나보세요. 일곱 번째 상품, 같은 M100 CPU가 탑재된 모델 중 고급스러운 제품 찾으신다면요. 이 제품 선택해보세요. 가격 차이는 크지 않으며, 본체의 LCD 스크린 채용에 한층 더 고급스럽습니다. 파이어백 S1 모델로 M100 CPU, 16기가 메모리, 512기가 저장 공간 제공합니다. USB 3.0 2개, USB 2.0 2개, HDMI 2개, 기가 이더넷 포트 2개, 오디오 단자 제공합니다. 확장성도 좋은 편이어서 나스 구성이나 듀얼 모니터 활용 괜찮고요. 특히 이 제품은 전면 LCD 스크린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며, 시간 월페이퍼는 물론이고, CPU 온도와 로드, 메모리 로드, 팬 속도를 제공합니다. 작동 환경을 전면 LCD 스크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 한층 더 효율성 좋습니다. 세로형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 좋은 작은 크기로 LCD까지 탑재되어 있어서요. 경쟁 M100 CPU 탑재된 모델과 비교해도 디자인 꽤나 좋습니다. 가격 비슷한 금액대에 더 화려한 기능성 갖춘 미니 PC입니다. 여덟 번째 상품, 여러 개 구입해서 센서 조명처럼 사용 중인 제품입니다. 소개하는 제품은 구형 제품으로 신형 제품은 8달러 더 비싸고요. 성능이나 사용시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비교하시고 구매하세요. 본문에 신구형 링크 모두 남겨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콘센트 없는 곳에서 센서 조명으로 잘 쓰고 있는 모델입니다. 백루맨으로 가장 어두운 조명일 때 24시간, 가장 밝을 때 4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3000K에서 5000K 조절 가능하며 자석 거치대 제공합니다. 사용할 공간에 거치대 부착해서 사용해보세요. 최대 80도 각도 조절 가능해 편안한 눈 위치 맞춰 사용 가능하고요. 스탠드와 본체는 자유롭게 분리가 가능해 손으로 들고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조명 없는 수납장에 넣어두거나 책상에서 간이 조명으로 써보세요. 가성비 꽤나 괜찮은 조명 활용 가능한 베이스어스 LED 조명 램프입니다. 아홉 번째 상품. 계절 가전 제품은 역시즌 구입을 추천하는데요. 그만큼 가격이 저렴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샤오미 미지아 21L 제습기입니다. 금방 5월 되고 장마 시즌 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제습기 마련하세요. 안 그래도 가성비 샤오미인데 국내 제습기 가격이 장난이 아니죠. 21L 용량이 위냐 LG 유니스 상품 대부분 40만원 이상에 판매됩니다. 제습기 자체가 딱히 기술력이 있는 제품도 아니기 때문에요.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샤오미 미지아 21L 제품으로 바퀴 채용되어 있어 이동성 편하고요. 스마트 모드, 드라이 모드, 취침 모드 설정 가능합니다. 대형 펜 중앙엔 대형 LED 디스플레이로 실시간 습도 정보 제공합니다. 샤오미 미오맵 통한 컨트롤 가능하고 배수 파이프 연결 가능해서요. 무한 연속 제습 가능합니다. 현재 Q10이 알리에 비해 월등이 저렴한 만큼 가격 비교하시고 구매하세요. 열 번째 상품. 현재 알리에선 판매하지 않고 Q10에만 등장한 제품입니다. 레트로 게임기 본체 디자인을 하고 있는 아야네오 레트로 미니 PC입니다. 닌텐도 네오지오 레트로 게임기의 모양을 그대로 갖춘 본체로서요. 상단엔 4인치 멀티 터치 스크린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정보 제공하고요. 사용자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해 마치 레트로 게임기처럼 꾸미기도 가능합니다. 디자인은 그 어떤 미니 PC보다 레트로함이 가장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실시간 성능, 날짜, 위젯 시스템 볼륨 및 모니터 밝기 조절뿐만 아니라요. 레트로 게임 이미지도 함께 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MD 라이젠 7 7840HS CPU, 16GB 메모리, 512GB SSD 기본 제공합니다. 신형 8845HS 제품과 똑같은 성능의 제품으로 AI 기능 외에 똑같습니다. 780M 내장 그래픽으로 웬만한 게임 커버 가능한 성능 보여줍니다. GTX 1650Ti급 내장 그래픽으로 미니 PC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 유지하고요. 윈도우 11 기본 제공하며 독특한 디자인 찾으시면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11번째 상품, 다이슨 카피 제품인 차이슨 슈퍼소닉 헤어드라이어 제품입니다. 옵션과 신규 제품에 따라 가격 차이 발생하는 제품입니다. Q10 최고 인기 상품으로 상품평만 2,200개가 넘는 모델로 써요. 실구매자들의 후기 유튜브에도 꽤 많은 제품입니다. 2코스 제품으로 카피 제품 중 품질 가장 좋기로 알려진 모델이고요. 다이슨 특유의 바람 느낌까지 잘 카피했다고 합니다. 저도 하나 쓰고 있지만 정품 다이슨을 써보질 못해 바람 느낌까지는요. 확인할 수 없지만 일반 드라이기에 비하면 바람의 느낌이 좀 다르긴 합니다. 컬러 선택 가능하며 모델에 따라 기본 제공하는 노즐 달라집니다. 추가로 원하는 노즐 별도로 다양하게 선택도 가능합니다. 기대 반 의심 반해서 확신으로 바뀐다는 후기가 딱 맞는 제품입니다. 구매자 상당히 많은 인기 판매 상품으로서요. 소비자가 원하는 옵션 구성 다양하게 선택 가능합니다. 필요한 노즐 추가 구매에 다이슨 못지않게 활용해보세요. 가성비 좋은 인기 판매 상품입니다. 이상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양한 제품을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42 datekonk 바닷드래시위원회 가성비